왜 봐야 그래서 이제 보기도 시청에다 얘기하는 게 교직원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다 있으니까 21대 주차해서는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의심이 뭐냐고 마을도 잘 해봤다고 한다고 맞춘다 2번째 마이크 2번째 3번째 여기 있는다 이거는 또 오히려 1번째 2번째 4번째 안에 있는 3번째 2번째 1번째 이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